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뉴메타 함석진입니다 오늘 9평 풀이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번 9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려웠습니다 이번 9평 점수가 좀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오셨더라도 너무 충격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웠는데 다만 왜 성적은 등급컷은 생각보다 되게 높아야 했었느냐 등급컷은 왜 이렇게 1컷이 막 46점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러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의대 증원과 관련하여 아마 반수생 분들이 대거 9평에 참전을 했다 6평에서보다 더 많은 반수생들이 9평에 참전을 해서 상당히 N수생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등급받기가 좀 더 어려워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공부를 심화 문제도 좀 많이 연습을 해야지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제 컴플릿 모의고사 시즌2, 시즌3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 구성되어 있는 좋은 모의고사니까 그거를 꼭 풀어보고 그 다음에 틀린 거 꼭 복습하고 오답노트 만드시고 그런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바로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1번 자 지금 일단 이 여는과 건렬 이거는 생긴 거 보고 맞추셔야 되거든요 생긴 거 보고서 이렇게 뭔가 갈라진 거북이 등급처럼 달라진 게 건렬 그 다음에 이거는 물결 파도 모양이 있는 게 여는 이렇게 하시고 아 그럼 가는 여는이가 틀렸고 니은 모든 퇴적 구조는 이함층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디귿 모든 퇴적 구조는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었고요 2번 기본적으로 내려가는 풀룸이 차가운 풀룸인데 제가 원래 설명드리기로 차가운 풀룸은 섭입형 경계랑 세트라고 제가 원래 아예 정해놨어요 더 시크릿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업보기 맞는 것이고 니은 보기 이것도 제가 유형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뜨거운 풀룸은 맨틀과 외계 경계에서 생성되어서 상승된다 디귿 보기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산활동은 이걸로 설명할 수 있죠 애초에 풀룸 구조론을 만든 원인부터 개념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산활동은 판의 경계 판 구조론으로는 설명이 안되기 때문에 풀룸 구조론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 니은 디귿이 답이고요 3번 이 문제를 빠르게 읽어보시면 지금 A지역과 B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는 A고 하나는 B인데 각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판의 한가운데 이거 하와이라고 알아보셔야 됩니다 하와이고 열점이고 그러면은 이거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되는 곳이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되는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는 B라고 이렇게 써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물의 공급에 관련한 마그마 생성 우리 배운 게 뭐가 있죠? 그렇죠? 맨틀 물질에 물이 공급되면은 녹는 점이 낮아져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온도 상승으로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유무암질 마그마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또 현무암질 마그마 주요 상승 원인 압력 감소죠 열점에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문제 바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보기 SiO2 함량은 기억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유무암질 마그마보다 낮은 것이죠 틀렸고요 니은 압력 감소 맞고요 디귿 이 설형경계의 하부에서는 사실상 웬만한 함석은 다 만들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 종류 마그마가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문암, 안산암, 현무암 다 만들어지고 심성암, 화산암도 거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됩니다 다만 현무암은 안 될 거라고 지구과학 1에서는 배우고 있어서 현무암은 안 되는 걸로 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상황에서는 될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현무암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지구과학 1에서는 출제를 못하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서 현무암이 만들어진다고 나오면 그거는 x긴 하지만 그건 출제가 안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3번에 니은 디귿이고요 4번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기업보기는 이거 왕복시간이에요 왕복시간 왕복시간은 수심에 비례하는 거 맞죠? 니은 보기 이거 지금 왕복시간이 10초고 속도가 1500이니까 1500 곱한 다음에 시간이 절반 걸렸으면 이거 이렇게 절반으로 해야 되겠죠? 틀렸고요 디귿 보기 P2는 해구가 위치한 지점이냐 이거 1500이 시간일 때 왕복시간이 8초 이상 걸려야지 해구가 위치한 지점입니다 4번의 답은 ㄱ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지금 기업보기 보시면은 A지역의 해수 밀도는 표층이 여기고요 깊이 200m는 여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밀도가 표면 가까운 곳이 더 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깊은 곳이 보통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표층이 더 밀도가 크다 이건 틀렸고요 니은 보기 B는 지금 몇 월인지 물어봤는데 표면에 수온이 25도 정도로 높은 게 8월 한 10도 정도로 낮은 게 2월이겠습니다 그래서 B는 2월이 맞고요 디귿 보기 수온만을 고려할 때 용해도는 용해도라는 건 수온의 반비례를 하기 때문에 수온이 낮은 B가 더 용해도가 크고 A가 더 작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ㄴ, ㄷ이고요 6번